오뚜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주요 라면 가격을 평균 11.9%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표 제품인 진라면은 684원에서 12.6% 오른 770원으로 인상되며, 스낵면의 가격은 11.6%, 육개장은 8.7% 오르게 됩니다. 오뚜기는 그동안 라면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설비 자동화와 원료 및 포장제 원가 절감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해왔으며, 13년여간 라면 가격을 동결해온 바 있습니다. 오뚜기는 이번 가격 인상이 단순히 원가 개선 목적만이 아닌 설비 투자 및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보다 좋은 품질 개발과 생산으로 인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입니다.